매주 목요일에는 세상을 꼬집는 시선 줄여서 새꽃이 코너가 있는 날이죠. 오늘은 국회 예산에 대해서 꼬집어볼까 하는데요. 예산 전문가이신 정창수 나라산림연구소 소장께서 스튜디오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예산 전문가로만 소개했는데 그 표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무려 20년째 예산을 집중 분석하고 계시고 사실은 저랑도 일을 몇 번 같이 하셨습니다. 네, 뉴스타파에서 많이 했죠. 네, 특히 요즘 예산안 심사 중이라 많이 바쁘시죠? 네, 지금 막바지라서요. 저희가 아무래도 국회 쪽인데 자문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국회 쪽에 자문을 하시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예산안 심사나 협상 과정의 밑바닥까지 보고 계신 분이에요. 네, 현장에 있죠, 저희가. 오늘 좀 얘기 좀 많이 해주십시오. 오늘도 역시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는 열려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예산안 심사 법정 시한을 넘긴 채 지각 심사 중인데요. 매년 반복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나라 살림은 어떤 식으로 꾸려야 할지, 국회 예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샷 8.1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고요. MBC 인터넷과 스마트폰 미니 어플은 무료입니다. 의견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국회가 논의 중인 게 지금 470조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란 말이죠. 이 470조 규모,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떤 건가요?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470조가 작년에 428조였기 때문에 양적으로 많이 증가한 건 맞죠. 지금 9.7% 정도 증가를 하는데 9.7% 이게 2010년 금융위기 때 있었던 예산 편성 때 가장 많이 늘어났고 그 이후에 다시 그 다음 최고 높은 수지는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슈퍼 예산이란 말은 좀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슈퍼 예산이란 말이 맞지 않는 것은 역시 세수가 그만큼 많이 늘기 때문이죠. 그것도 있고요. 그 2010년하고 98년 빼놓고는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한 번도 예산이 준 적은 없기 때문에 네, 경제가 성장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이 써먹으니까 슈퍼 예산을. 작년도 슈퍼, 재작년도 슈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좀 그런 말은 좀 적절하지는 않다라는 건데 올해의 특징은 그래도 확장적인 게 틀림없다. 네. 그전에는 말로만 확장적이었고 사실은 우리나라 GDP 증가에 비했을 때 크게 증가한 게 없었는데요. 올해는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일자리 이런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슈퍼 예산이라고 하기까지는 어렵지만 어쨌든 조금 확장적인 건 맞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예산안 처리가 난항을 겪는 이유 중에 4조 원 세수 결손 문제가 있어요. 야당이 지금 적절히 주장을 하는 건데 정부가 이제 내년도 예산안을 내놨는데 세수가 4조 원 당초 내놨던 것보다 결손이 되게 됐다. 그러니까 예산 다시 짜와라.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팩트체크를 좀 해본다면요? 사실과 진실이 있는데요. 사실은 4조가 지표상으로 줄어드는 건 맞아요. 진실은 뭐냐면 4조 중에서 2조 9천억은 지방소비세라고 있습니다. 부가세에서 11%를 지방에 주던 거를 15로 늘린 거죠. 여기서 2조 9천억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 예산이 준 건 맞는데 지방 예산이 늘어난 거죠. 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유류세 낮춰가지고 1조 1천억이 줄었어요. 이거는 이제 진실인데 그런데 문제는 여기다 플러스해서 종부세. 그러니까 종부세가 5천억이 늘어요. 세제 개편으로. 그러면 6천억 정도가 실제로 줄은 거죠. 사실은. 2.9조는 어쨌든 지방으로 가는 거니까 안 주는 거고 유류세 깎아준 거 1.1조만. 종부세가 오히려 늘어나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는 전혀 몰랐던 거라든가 예측을 못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부가세 중에 11%를 15%로 올린다. 지방정부에 주는 걸. 그리고 유류세를 깎아준다. 이게 다 국회에서 논의가 돼서 결정된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몰랐던 것처럼 얘기하는 야당도 좀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거가 예정돼 있었는데 정부에서는 또 이제 다 서로 협의했던 거니까 마치 갑자기 들어온 것처럼 양자가 좀 약간씩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수정예산안 보완해서 예산 다시 짜와라. 뭐 이런 얘기는 좀 오바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수정예산안이 금융위기 때 한 번 있었는데. 금융위기 때 딱 한 번 있었습니까? 네. IMF 때 하고. IMF 때. 암튼 그때는 정말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격변의 시기니까. 네. 그런 건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조를 전부 인정하더라도 470조 중에 4조니까 1%가 좀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6천억이니까 0.1에 가까운데 네. 이제 이거 정도 가지고 수정예산안을 완전히 새로 편성할 정도라고 얘기하는 건 네. 좀 과잉이 있다는 생각이. 어쨌든 국회에서 여야가 다른 문제도 있었지만 그 문제 때문에 정작 예산심의는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막판에 몰린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매번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 법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당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대부분한테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산은 전국민자로 중요하다 보니까 정부 시스템 자체를 약간 지연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산은 통과가 안 되면 다 안 돌아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몽리만 부려도 지렛대.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걸 획득해내는 지렛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지렛대로 자꾸 활용이 된다. 지금 이제 저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청취자분들께 이 소소위 사실은 이게 만들어낸 말인데 법적인 근거도 없고 소소위를 만들어서 심사 중이잖아요. 여기는 속기록도 없고 사실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소소위라는 관행은 없앨 수 없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소위원회도 한 2, 3년 전까지는 공개가 안 됐어요. 회력도 기록 안 하고. 소위원회도? 그건 공식적인 건데도 공개를 안 했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때 여론이 바뀌면서 소위를 공개를 했죠. 그래서 소위에서 감액을 주로 논의해요. 그렇죠. 그리고서 이제 증액을 소소위로 넘겼는데 소소위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 비공식 회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마치 그냥 공적인 회의처럼 자꾸 얘기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아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근거 없는 삭감이나 증액을 없애는 것으로 그걸 대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공식 모임은 가질 수 있죠. 완전히 막을 수는 없잖아요. 대신에 삭감을 했고 증액을 했으면 누가 왜? 라는 거를. 기거를 남겨더라. 그거를 남겨야 된다. 그나마 많이 진척된 거는 완전히 새로 들어가는 쪽지는 거의 없어졌어요. 아 그래요? 대신에 미리 얘기를 해 회의 때 얘기를 해서 들이민 거를 소소위에서 증액을 시키는. 예를 들어 1억을 넣어놨다가 100억을 늘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변칙적인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회가 감액을 하면 이거 뭔가 그래도 국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심사를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증액을 하는 것은 사실은 열심히 일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기일 수도 있고 이런 혐의가 있는데 감액은 이렇게 잘 공개가 되고 증액은 공개가 잘 안 된다. 증액은 주로 소소위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나마 이번 국회의 문제는 감액한 것마저도 회의가 파행이 돼가지고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액은 그래서 증액 같은 경우에도 밀실에서 할 게 아니고 설사 증액하더라도 누가 주장해서 어디에 얼마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까지 하는 거는 지금 의원들이 굉장히 기피하고 있어서 비판을 받을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2019년 예산안에도 저희가 이른바 쪽지 예산 혹은 이제는 카톡 예산이라고 불러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협상이 거의 막바지니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장에서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규모는 5조 이내일 거예요. 저희는 장담을 하는데 5조가 적습니까? 그렇죠. 5조 엄청 많은 돈인데 470조에서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기재부나 이런 곳에서 어느 정도 그 사이즈를 이미 정해놓은 그 틀 안에서 여야가 그냥 좀 뭐랄까 그 안에서 이제 더 뭐를 누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하는데 의원들 사이에서 민주화라도 민주주의라도 좀 관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의원들 내에서도 소수의 권력을 가진 의원들이 다 전행을 해버리니까 만약에 의원들한테 민주주의라도 된다면 국민한테 공개가 되는 거니까 그거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 시청자 분들이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8381번님이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지켜야 된다는 경각심이 있다면 정당이나 지역구 챙기기보다는 국민들의 생활을 걱정한다면 정해진 날짜 안에 처리하지 않을까요? 국회의원들의 모럴 해저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1949번님 문제가 많은 졸속 예산 편성을 못하도록 막을 방법은 없나요? 2630번님 빠른 합의를 위해 다양한 페널티 제도를 도입하는 건 어떨까요? 이런 의견들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건지 아니면 외국에서도 좀 이른바 선진국이라는 데서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선진국은 이런 일이 별로 없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일단은 심의 기간이 최소 4, 5개월이고요. 아 그래요? 심한 경우 1년 내내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나라는 예산이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법률은 계속 다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예산이 법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거의 드문 나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전용하거나 이렇게 해도 경고에 그칠 뿐 위법한 행위가 아니게 되는 거죠. 아 외국은 그럼 예산을 전용하면 그게 아예 법률 위반이 돼버린 거군요. 그렇죠. 법률로 여기다 쓰라고 했는데 이걸 돈을 빼다 딴 데 썼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죠. 법을 위반한 거죠. 그리고 그럼 연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면 만약에 지금 내년 예산을 지금 우리는 12월에 논의하고 있는 건데 올해 초부터 내년 예산을 논의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행정부에서는 그걸 하고 있는데 같이 걸고 논의하는 거죠. 그리고 의회가 사실상 거의 전 과정에 관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졸소 혹은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사실 법적으로는 행정부가 기재부가 예산안을 내는 건 90일 전에 내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9월에 나오는데 그런데 왜 항상 막판에 몰려서 이러죠? 그게 이제 그건 비판 받아야 되는 요소죠. 왜 그러냐면 저희는 제가 이걸 계속 20년째 하고 있는데 이미 5월이면 행정부에서 기재부로 각 부서에서 보내는 예산 요구서라는 게 있는데 이미 공개가 돼 있고요. 저희는 그걸 받았고 저희는 이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5월에요? 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그걸 안 하고 있다가 11월에나 가서야 예결이 열어가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비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군요. 안 하고 있는 측면이 좀 많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안은 여러 변수가 있어요. 민주평화당하고 바른미래당 정의당 같은 경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연계해서 처리하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지금 날짜는 지금 다가오고 있고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현장에서는 어떤 분위기인가요? 저는 이제 뭐 사실은 이렇게 지역구 해선 따내기하고 이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비례가 적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비례가 늘어나고 일어나는 정치구조가 바뀌는 건 옳다고 생각합니다. 상고제도 계획은 옳다. 하지만 이제 그건 그렇게 인정하지만 예산안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오래 하면 국가 시스템이 굴러가야 되는데 그것에 좀 많이 장애가 생기니까 좀 다른 방식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나는 좀 그런 걱정입니다. 잘 될 것 같으세요? 오늘 내일 내에? 뭐 되겠죠. 저는 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이 과정에서 자꾸 지뢰대 삼아서 파행하고 이런 과정에서 아까 삭감도 270건이 보류가 되고 막 그랬거든요. 이렇게 이게 이제 졸속이 되는 거거든요. 절차만 제대로 밟아도 상당 부분 좀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절차를 아예 파행으로 몰고 가면서 생긴 문제가 지금 예산 부실심사로 이어지게 돼서 걱정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국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전반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 다음번에는 저희가 쪽지 예산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얘기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 1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